KT는 강력한 유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OR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KT는 대표적인 ORIP 서비스인 스마트 홈폰 미니, 홈패드, 올레TV 스마트, ORIP 서비스 그 외에도 KT 텔레카 제품인 에너지카, 페이스카 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홈폰 HD 미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홈폰 미니는 일반 집전화인데요 그냥 집전화가 아닌 스마트폰과 동일한 형태로 컨텐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전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저희 홈폰 미니는 일반 집전화에서 쓰시는 통화 기능도 제공하고 HD급 영상 통화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KT만의 컨텐츠가 따로 있는데요 크게 지니홈 서비스가 있고요 지니홈 서비스라고 하면 일반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인데요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저희 홈폰 미니에서는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 스마트폰으로 음악 들으시면 아무래도 볼륨이 작고 음질도 불만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스피크독까지 제공을 해서 빵빵한 음질을 통해서 저희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레TV 모바일 서비스가 있습니다 올레TV 모바일 서비스는 저희 일반 TV VOD 서비스와 실시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그대로 저희 해당 단말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홈폰 HD 미니는요 이와 같이 KT의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고 또한 집전화이지만 통화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편리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KT만의 제품입니다 이와 같이 KT만의 제품입니다